진짜예요, 이 차장님? 아, 그렇다니까 니가 아까 주혜은이 표정을 봤어야 돼 미소 진짜 잘 됐네요 주혜은 상사로 모시고 마음껏 상 엄청 하다니 근데 말이야 주혜은이는 왜 그렇게 이 미소를 갈구는 거냐? 불안한 거죠 승진은 먼저 했는데 실력은 딸리니까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가셨나? 난 말이야 이 여성들의 굉장히 하찮으면서도 복잡하다 이런 심리상태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왜 이렇게 감정 낭비를 하냐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남자들은 몰라요 주혜은 같은 애가 여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제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데요? 제가 대체 어떤데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 가만있어 이, 아이고 이 델리케이트한 그 여성들끼리 한번 해결 제가 잘 찾아봤나 하는 아저씨에 갇혀 놓겠구나 너 진짜 몰라서 묻는 거니? 네 넌 더불어 사는 게 뭔지 모르는 애잖아 남이야 어떻게 되든 너만 잘 되면 그만이지? 그럼 이 미소 대리는요? 걔는 여자들 사이에서도 의리가 존재한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지 않니? 의리가 아니라 착한 척하는 거죠 전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그 착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언니 제발 부탁인데 그 언니 드립 좀 그만쳐라 이러니 내가 이 미소가 안 싫고 배겨? 여보세요? 아름다운 엔터